아 가위바위보 하자 어떻게 목숨을 가위바위보로 하지? 오.. 순수해 순수해 그런 거에 맡기지 말라고 왜 안 죽었을까? 영웅 너무 좋아 아 영웅이래 속해 나가지고 마피아는 풍설명입니다 마피아는 시민들 몰래 다른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시민들은 노래가 끝날 때까지 마피아를 공부합니다 디디레는 어마어마한 문제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원은 엔스트리트! 안녕하세요 엔스트리트입니다 엔스트리트 드림으로 한번 마피아 댄스를 했었는데 잘 못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마피아가 걸렸으면 좋겠네요 한번 제대로 멤버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피아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마피아를 잘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피아 많이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습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노래가 나아도 그런 말 먼저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도 바로 안무가 가능한 상태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피아가 이기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니다! 아 또 나야 프린 스시프를ération한 liquidity Hayneg 서우 프린스 오 진짜? 포즘 가 ged ged gedged 하 포즘 안무 сохран 이렇게 하나 찍는다 다음 시작부터 다 알아볼게 마크였으면 진짜 그거 늦으니까 마크 볼게요 마피아 댄스 1라운드 시작됩니다 아 대일 형인데? 아 나 실수했어 진짜 아 대일 형인데? 아 나 실수했어 아 대일 형인데? 아 나 실수했어 진짜 실수했어 아 혜찬이 나와 나냐 나냐 아 혜찬이 나와 나냐 나냐 아 야 야 야 전부 끈로와요 모른 척 지나가 줘요 아 대일 형입니다 전부 끈로와요 모른 척 지나가줘요 아 대일 형입니다 혜진의 나머지 하이호 아이고 혜진의 chemo 하이호 아이고 혜진님아 너만 그래도 돼 못내 그룹 너의 것이야 떠먹냐고 말하지 말아둬요 어메척기예요 내 작품의 최애 꿈은 어딜까 아유 너무 떨어지는 건데 우와 아 이 일출까지구나 근데 진짜 일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형 누구? 대리현 재현 대리현 재현 나는 아니야 난 3명이야 나는 태용이 형 같아 우선 정우는 확실하고 정우는 확실하고 정우는 나야? 어떻게 지금 정하면 되는 건가? 아 근데 재현이 형 같아 태용이 형 같아 정우가 나면 태용이 같아 나는 태용이 형 같아 정우가 뭔데? 태용이 형 표정이 막혀요 여기서 좀 틀린 거 같고 내 별이 아 태용이 형이다 잠시만 이러지 않아 정말 아하하하하 진짜 정우, 태용 사실 확실한 건 나도 태용이 형인데 대찬이도 의심했었기 때문에 일단 아닌 사람 같은 거는 마크거든? 마크 박자 한 번도 안 놓치더라 어 아... 나는 재현이 형 아 그니까 재현이 피네링 후에 하니까 이거 약간 늦었어 아니 그 재현이는 일부러 틀린 거 같아 일부러 틀린 거 같아 아니 근데 나도 진짜 아닌 게 나 빼고 싶어 그때 이거 떨어졌었어 솔직히 근데 나 진짜 아닌 게 나 그때 발 뺄 뻔했거든? 근데 진짜 내가 잡았어 들어갈 때도 무섭어 나 들어갈 때는 내가 근데 아니 그때 딴 생각을 잠깐 했었어 아 나 실수했어 진짜 한 번 실수했어 일단 확실한 건 정우야 그러면 일단 지목해보고 그 사람이 진짜 아니라고 하는 그 최후 변론을 들어보자 하나, 둘, 셋 셋 네? 아니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? 정우가 최후 제일 많네 와 정우가 제일 많네 정우 몇 갠데? 난 정우를 왜 못 봤지? 나는 왜 내가 나왔지?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진짜 자연스럽게 했어, 그리고 그럼 또 누가 자연스러웠어? 자연스러웠어? 지금 자연스러웠지? 뭐가 자연스러웠지? 뭐가 자연스러웠다는 거죠? 아니 진짜 되게 자연스럽게 했어? 마피아를 자연스럽게 했어? 아니 마피아는 아니야 시민은 진짜 자신스럽게 자연스럽게 했다고 지금 무슨 노래 나왔어? 무슨 노래 나왔어? 아니 그 영웅이 영웅 나와줘 아니 영웅이래 정우야 스티커 나와줘 당황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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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커 나오지 아니 그러면 정우 없잖아 하나, 둘, 셋 난 귀여워서 살렸어 난 귀여워서 살렸어 어? 방금 약간 망설인 사람 마피아 아니야? 아, 히어끼리 아는구나 히어끼리 알아 아니 보통 그게 살리는 거 아니야? 어, 이거 살리고 살리고 있는 거 아, 이게 죽이는 거 아니었어? 아, 이게 아, 오케이 오케이 난 이거 솔직히 몰랐어 망설인 사람 아니 재현아 망설인 사람의 어, 맞아 재현아 그 눈빛 지금 뭐야? 진짜 아니야? 마피아 진짜 아니야 아니 나 정우 지목했어, 내가 나 형 믿을게 A.S.M. 마피아를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, 발표하는구나 정우죠, 지금은 정우는 마피아가 예 아, 난 왜 못 봤지? 통화 날 때 티 났어요 잘 가 넌 죽었어 네 아, 나 이쪽으로 가면 돼요? 넌 역시 넌 역시 넌 천사였어 넌 천사였어 진짜 저는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걸릴 거라고는 저도 사실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제 예상 밖의 일이어서 아,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일단은 다른 노래가 나와서 당황을 많이 했고요 당황을 했던 게 좀 티가 나지 않았나 싶은데 네, 그렇습니다 네, 그렇습니다 아까 법한 사람 수상해 근데 어쨌든 마크도 좀 수상해 아, 천사는 없어요? 자, 눈 뜨지 마세요 지금 다 보입니다 자, 마피아들은 고개를 들어 다음 죽일 사람을 지목하세요 자 네,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, 오케이 어젯밤 선량한 시민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나 죽어놨어 자, 어젯밤 마크 시민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로 이거 이거 김도영이다, 진짜로 어? 평소에 평소에 였으면 널 죽였겠지 아니야 아니라고 했어 형인가? 걱정 말라 너, 아니야? 수업? 약간 예상을 했던 거긴 한데 어, 오히려 이렇게 좀 편하게 어, 멤버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,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뮤직 큐 귀여워 이거 또 클릭 나오나? 네, 이제 저는 유 잘하는데? 오우, 잘해 오우, 조용히야 유 오우, 잘하는데? 오우 잘해 자 여기 잘 봐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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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헷갈리는데 아 알았어 이제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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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pisode 2 누군지 알지? 조심스레 부우 다 갈라서 찍은 우리 투샷대로 버스팅하자 웨이 모든 고민들이 와 근데 진짜 모르겠다 이거 우선 유타 확실하고 유타요? 유타요? 재현, 재현 끝 오 정당함 나 유타랑 아닌 거 같은데? 유타랑 해찬이네 아 잠깐만 유타는 그럼 태일이 형 재현이? 백박 그럼 우리들은 진짜 아닌 거 아 근데 태일이 형은 아닐 거 같아 태일이 형은 재현이 형은 아 그러면 일단 공통적인 사람을 죽여볼까? 미안해 자기가 빨리 죽어줘 네 주목해주세요 하나 둘 셋 진짜 바보들이 많다 이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 죽일지 안 죽일지 하나 둘 셋 아 죽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아니야 유타는 마피아가 아니었습니다 봐봐 봐봐 오오 아니 재현 도형이다 우와 난 근데 진짜 아니다 걔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다? 우와 이런 제가 그 마피아 둘을 맞췄기 때문에 이들이 갑자기 저를 죽이려고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멤버들이 그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저는 죽인 거 같아요 아쉽다 난 진짜 아니야 마지막까지 시민이 이기고 싶지 시민이 이기고 싶지 벌칙 안 받고 싶지 시민 그러면 죽이지 마 나는 진짜 마피아 아니야 그게 약간 울렸어 나를 나는 진짜 마피아 나도 진짜 아니야 어? 넌 못 울렸어 나를 나는 진짜 아니야 나는 한 명씩 아이콘택으로 할 수도 있어 진짜 아니야 나는 걸 일단 내가 도형이 아이콘택을 해볼게 오케이 아이콘택 야 얘 뮤지컬 하고 왔어 지금 액틱모드야 얘는 액틱모드 액틱모드 재현이 가면 재현이 가면 재현이 가면 재현이 가면 아 일단 오 순수해 순수해 오오오오오 이쪽은 순수하네 그런 거에 맡기지 말라고 이쪽은 오케이 일단 그 등록할게요 내가 만약에 맡기면 아니면 나는 그냥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거잖아 마지막 도형이 형 아니면 재현이 형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 아니 형은 투표할 수 없어 지금 아 그래? 아 미안해 아 잠깐만 지금 오 2대2야? 아니야 아 2대2인데 또? 2대2야 아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어떻게 목숨을 가위바위보로 하니? 아니 형 아니 형은 가위바위보 하라잖아 안 내면 지인 거 가위바위보? 아 형은 어떻게 목숨을 가위바위보로 하네 미안해 미안해 원래 정의로운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니 그럼 이거 일단 나 아닐 수도 있어 도형이 형 이거 엄지손가락 들어주시고 여기서 안 죽으면 재밌겠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아니야 재현이 형이야 아니야 재현이 형이야 아니야 재현이 형이야 나 도형이 아닌 거 같아 뭐야 팔았어 아니야 재현이 형이야 뭐야 안 죽었어 잠깐만 죽였어 싫어 그럼 안 죽었어 오케이 안 죽었어 왜냐면 시민의 의견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고개 들어 밤이 왔습니다 마피아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누구를 죽일지를 선정해 주실지요 네 맞나요? 이 나라 맞나요? 네 여러분들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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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아침이야 정말 좋은 아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싸느라 아 잘한다 마크 잘한다 나 죽나? 이 아름다운 날에 만가봐 미스코 액 미스코 액 도형 미스코 액 미스코 액 미스킹 도형 마피아 마피아가 센스가 있네 대현이 형 왜 조용이 형 죽인 거야? 그러니까 립 하자고 립 아니 립 하자고 우리 다음 펀부터 립 하려고 죽인 거야 다음 펀부터 립 하자고 다음 펀부터 립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재미있게 끌었다 마피아 잡다 이제 이번 판에 끝내자 눈 내자 마피아 진짜 잡을게 어 잡을게 계속 오해받느니 차라리 중요한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옆에서 천사가 돼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상라운드 뮤직 큐 이 시각이 아 뱀 아 숙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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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가는 내로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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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우리 불꽃뚱이는 생각보다 밥을 많이 먹지도 않고 여러 차례로 나눠 먹지도 않아요 I will go You will get the only one I love this mellow drama 유차 이게 하나 더 없는 mellow drama 우리 같이 둘만에 번질러 오지 너와 비옵에 그저 마 좀비가 됐어 그저 구글 봐봐 Let's go and go Roll up to the party Roll up to the party 오오오 아 두 명 남았지!! 끝났다 끝났다 아 이거 안무 까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잘하는데 근데? 쟈니의 편 쟈니는 진짜 방금 이걸 틀린 건 좀 아니야? 이건 그냥 틀렸어 일단 지금 한 명은 나와있잖아요 테일이 형은 확실하거든? 진짜 재현이 형은 확실하거든? 그러니까 재현, 태형은 아니야 내가 볼 때 테일, 태형 테일, 태형? 진짜 잘한다 난 아니야 야 야 이 둘이다 뭐냐면 얘는 얘는 이걸 너무 잘 맞췄어 형은 누구라고 생각해? 제일 아 이게 여기서 서로 버리는 타이밍이구나 아 이거 뭐야? 내가 재현, 태형이다 재현, 태형 아니면 단일단 두 그룹이야 확실히 장희, 해찬 아니면 재현 근데 형은 왜 빼? 형은 왜 빼? 나는 더 시민이지 지목 제대로 가볼게요 그러면 하나, 둘, 셋, 셋 아 아 페일, 투표 재현, 채표? 재현, 세표네 맞다니까, 재현이랑 없다면 가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어? 네 죽었습니다 아 죽었어? 네 다시 재현이 제외 투표 가볼게요 하나, 둘, 셋 아 태일이 형 세표입니다 아 나 진짜 태일이 형 없다 아 나 진짜 가보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네 완벽한 이둘이구나 완벽한 이둘이구나 태일이 형과 재현이 형은 시민이었습니다 우와 마피아는 태형이 형 마피아와 해찬이 마피아다 우와, 잘했다 마피아 형님은 승인인 줄 알았어요 잘했어? 아, 그치? 네, 이렇게 해서 마피아 팀 승인! 우와 그거 인정 마피아들은 벌칙을 받을 멤버들을 뒤에서 안아주세요 아, 진짜 밥 10번 사주겠다고? 다른 사람인데 안으라 그래서 형아 밥 10번 사주신 거야, 진짜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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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무한주로 시작! 자, 마크 좋아요 태일이 형 좋아요 태일이 형 마크 합격 태일이 마크 합격 태일이 마크 합격 태일이 마크 합격 네, 무슨 이야기예요? 네 뭐야 많이 싸늘하다 애교를 책으로 배워네 싸늘하다 나 못 보겠어, 이거 가슴의 나라 비수가 꽂힌다 조금만 더 나오면 될 것 같아 아,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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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고 오랜만에 촬영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멤버들이랑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재밌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조이 랜스트리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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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내 옆에는 꼭 붙어있을 거야 괜찮아 괜찮아 나중엔 악마가 되자, 우리 악마 악마 천사로 사는 것보단 악마로 사는 게 나아 TGG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구독도 해주세요 좋아요 불러요 좋아 팔로나게 스테이 좋아 렛츠고 붕짝 붕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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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붕